쉬리아파트는 오직 눈부스에서만 구독공릴락 너 뭐야? 거기서! 어디로 갔지? 여기야! 너! 정체가 뭐야? 날 잡으면 가르쳐 주도록 하지 너 어떻게 나랑 똑같은 얼굴인거지? 난 인간의 욕심을 먹는 저풀갱어자 그게 복도에 나랑 완전 똑같이 생긴 애가 아니야 그럴리가 없지 내 친구 욕심은 아주 맛있다고 뭐? 인형이를 돌려줘 하리야 강림아 도와줘 강림아 쟤는 가짜야 날 속내는 귀신일 뿐이라고 속지마 강림아 그렇지 않아 강림아 강림아 알지? 내가 진짜 하리야 너 진짜? 도와줘 강림아 도와줘 강림아 더 이상은 못 버텨 이제 팔에 힘이 없단 말이야 고마워 강림아 역시 넌 날 알아볼 줄 알았어 그래 내가 진짜야 아니야 쟤는 하마터면 속을 뻔했어 그럴싸하게 흉내내긴 했지만 아니야 강림아 진짜 하리를 알아보는 건 내겐 너무 쉬운 일이거든 이거 아쉽게 됐군 뭐? 앗! 이런 완벽한 모습에도 속지 않는 인간은 처음이야 그렇다면 망아취워지마! 그렇게는 안 될걸 그렇게는 안 될걸 그렇게는 안 될걸 그럼 어떻게 더는 안 될걸까? 그럼